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죠. 국민연금까지 동시에 받는 일도 많은데, 동시 수급자 6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평균 8만 원 정도씩이요. 내가 왜 그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을까 싶겠죠.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던 임미숙 씨는 국민연금을 해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깎여섭니다. 201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막연한 얘기 같았습니다.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하위 70% 안에 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긴 합니다.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%를 넘으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인 33만 4,810원에 150%인 50만 2,21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. 통상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. 국민연금 단일 수급권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장기간 가입자들의 역차별 문제는 한계로 지적됩니다.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 수는 지난해 6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노인 인구가 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 개혁에 있어 또 다른 세대 갈등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.